자 오늘 또 함께 저희와 진행해 주실 든든한 그분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래도 좀 증시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서 아주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제 진짜 너무 공포에 떨었던 장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박재영 차장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76 그리고 코스닥이 3.37% 올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둘 다 올랐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수급에서 조금 갈린 것 같아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오늘도 조금 팔았거든요. 1천억 정도 팔았는데 코스닥에서 3,3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덜 올랐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연일 급락을 하면서 막 반대면매 오늘 아침에 8시 40분에 동시효과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허걱하셨을 거예요. 이제 8시 40분부터 이제 반대면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다 이제 뭐 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가로 다시 차결을 했거든요. 반대면매가 싹 들어오면서. 그런데 오늘 이제 장중에는 뭐 2% 3% 초반에 좀 반등을 주다가 장 후반에 또 스르륵 밀려서 좋지 않게 끝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바이오 셀트리온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씩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조금 시원치 않았고 생각보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에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물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온리 반도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환율은 1원 90전 정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 상승한 배경을 보면 다들 아침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채한도 유예. 지금 공화당이 12월까지는 유예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줄게. 이러면서 금리도 조금 떨어졌고 불안감도 조금 해소가 됐고. 환율도 조금 안정됐죠? 환율은 올랐습니다. 달러. 그러니까 달러인덱스는 올랐고. 우리나라 환율은 좀 강세였습니다. 우리 환율이 조금 강세. 네. 달러도 강세. 우리나라 환율도 강세. 그리고 어제 지표로는 adp 민간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56만 8천 건. 예상치가 42만 5천 건이었는데 그것보다 잘 나왔거든요. 이제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거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는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금리 안 올릴 거야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 예상치가 이제 49만 50만 정도거든요. 이게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 너무 안 나와도 문제고. 그런데 약간 이제 예상치만큼 adp 민간고용이 나오면서 약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한 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좀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다가 어제 뭐 나스닥 반등을 했고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반등을 했고 오늘 홍콩 증시에서 과학기술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항생 테크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메이투안이 9% 네디즈 콰이쇼가 8% 이상 알리바바가 7% 징둥닷컴이 6%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화상으로 정상회담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이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우리 기술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반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천연가스가 뭐 4배 5배 올랐다가 연초 대비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가 새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천연가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에너지 회의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이 가스관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스를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는데 노르드 스트림 2라는 거를 러시아가 이제 독일에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럽과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에너지 주권. 러시아가 가스 잘 주다가 가스밸브 잠구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도 사실 미국도 쉐일가스 엄청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쉐일가스 유럽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스관으로 가는 거랑 배 타고 가는 거랑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런데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명목 하에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여기 제재를 했었거든요. 공사 현장을. 그래서 직접 제재는 못하고 러시아 직접 제재는 못하고 이 가스관 공사하는 업체들. 너희 그렇게 하면 경제 제재할 거야. 그래서 한번 중단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스관인데 워낙에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천연가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서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하락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 협상이 잘 된다고 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WTI도 이제 하락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준 것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주요들은 조금 떨어졌어요. 최근에 워낙 좋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속 이제 연준 위장 이런 사람들 소식을 지난주에도 좀 전해드렸고 지금 베팅 시장 웹사이트에서 파월 재임 가능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베팅해요? 모든 걸 다 베팅하나 봐요. 파월 재임? 네. 뉴스에서는 불과 한두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임 가능성이 90%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막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8월 달에 80%였는데 현재 61%. 일단은 민주당에서 파월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워런 상원회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대놓고 파월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델러스 여는 총재 카플란 총재랑 로젠 그랜 총재 이분들이 주식하다고 하셨죠. 약간 스캔들로 지금 한 분은 사임하셨고 한 분은 8일 날 사임하시는데 밑에 사람은 관리 안 하냐 이런 책임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 바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신뢰를 좀 잃고 있어서 게임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기 의장은 블레이너드 이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연준 이사와 지역 연준 총재들의 성향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봤는데 누가 되거나 다 비둘기파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연준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슈여서 제가 이제 기사로 보기에는 내년 2월까지 인기인데 10월 안에 확정이 날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10월 안에 확정이 안 나면 아마 재임이 불투명하다.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통화 정책에는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 위원분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워런 위원 한 분만 지금 반대하고 계셔서 이게 아직까지 대달하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최근에 인플레 말 바꾼 거 이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디서도 다 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파월이 그대로 연임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뀌는 게 더 좋습니까? 어쨌든 파월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친화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보다는 사실 그렇잖아도 시장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확실성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구관이 명관이라고 현재 있는 분이 한 번은 그래도 더 가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블레이너드 이사는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알려 있는데 인터뷰한 거 보면 조만간 고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인플레인데 조만간 고용이 회복되면 이 사람은 올릴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요즘 계속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적어도 주식 쪽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스타리아 공장의 생산을 이관을 합니까? 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초반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에 굉장히 많이 더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업종이 되게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도 5% 이상 올랐고 현대 EU와 모비스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스타리아 아시죠? 봉고차. 봉고차. 예전에 스타렉스였고 이번에 디자인이 확 바뀌어서 저도 좀 타봤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스타리아 좀 2%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멋있는데 실제 타보면 안 그래요.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래요? 네. 한 50년 뒤에 나올 법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우주선같이 우주선처럼 나왔는데 좋긴 한데 내부가 좀 별로구나. 약간 애매했어요. 별로 다른 표현은 그렇고 겉에서 봤던 기대에 비해서 겉에가 너무 강렬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공장은 어떻게 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원래 울산 4공장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전주공장으로 8000대 생산 물량을 일부를 이전하겠다라는 노사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주공장이 놀고 있대요. 놀았다가 가동했다. 전주공장은 지금 상용차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원래? 네. 원래 상용차를 생산하는 공장이라서 포터 같은 거? 포터, 트럭, 그리고 친환경 상용차를 많이 생산을 해서 2014년도에 이 캐파가 10만 대 캐파인데 공장이 2014년도에 6만 9천대를 최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아직까지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3만 6천대까지 생산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중재한 게 아니라 현대차는 공장마다 노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4공장 노조랑 전주공장 노조랑 노조위원장이 합의를 시켰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8천대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공짜로 주지는 않더라고요.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한 펠리세이드 2만 대를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생산의 효율성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노조끼리 합의가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노조끼리 합의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공장은 펠리세이드 같은 거 밀려서 생산을 못하는데 이거를 좀 분배를 하면서 약간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요. 물량 부족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혹하실 것 같긴 한데 공매도 폐지를 얘기하는 공약 이게 대선판에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사실 곧 대선이 시작할 거고 대선 관련주들 최근에 또 많이 움직였고 그런데 이제 정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야권 후보 중 한 분이 H 후보가 SNS에 개인의 불리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것도 개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투심에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후보 유력 후보 중 한 분도 지난해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다 이제 천만 동학개미 표를 좀 얻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양도세거든요.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그 이상부터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국감에서도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국감에서 양도세로 인한 거래 감소 그다음에 거래사량 양도세 중복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만 내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양도세도 누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내는 정도로 이렇게 사실 최근에 주식 투자에서 본 분들은 충분히 낼 의향이 있는데 보면 복리 효과도 뺐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계약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통과시킨다라는 거. 우리의 양도세 이게.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누덕이 좀 잘못된 점은 어떤 거죠? 저희가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1년 정도 지나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도 분기나 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 수 있는 사람들 복리 효과로 벌 수 있는 효과도 많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더 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손실난 거하고 이런 것들 펀드 이런 것들 전부 다 상계를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어떤 여러분들도 청원 을 하셔야 되고 많이 벌어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저렇게 누더기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잡아가겠어요. 막상 잡으러 온 사람도 딱 보면 못 잡아갈 겁니다. 제가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말되면 대주주 양도세. 그것도 사실 문제가 시장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제 그제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의 이유를 찾는 쪽이 좀 많아요. 코스닥이 이유 없이 무릎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정현 차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오늘 시장 좀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오늘 일단 반등이 있었을 때 참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께서도 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오늘 imf 보고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imf 보고서요? imf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급병목 현상이 지금이 정점이다. 가을이 정점이고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 보고서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 가장 불편해진 게 델타 변이에 따른 부작용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도 더 지연이 됐고 공급병목 현상도 커지면서 사실 생각했던 경기보다도 더 악화된 게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실제 그 보고서가 맞아서 지금이 정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수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었던 이 글로벌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보고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수라는 게 또 시장이라는 게 나중에 진짜 병목 현상이 다 개선이 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정점이면 그 뒤부터는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도 이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들이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은 일단 버릴 필요는 없고 일단 물론 그 부분이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급병목 현상이 풀리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어디냐면 이 공급과 관련돼서는 사실 초기 공급을 하는 데가 있고 말기가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와 관련된 공급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 그다음에 원자재 국가들이 그 공급과 관련해서는 제일 초기에 있고요. 이걸 가지고 가공무역을 하는 중국이 가장 마지막 단에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많이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초기에 있었던 이 공급평면 현상이 말기까지 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접종률이 많이 올라오고 여기도 위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정상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면 사실 초입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종률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기사들이 구체화된다라면 지금 imf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병목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낮아지는 수위는 뭐 하겠지만 어쨌든 정점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imf의 그 보고서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는 말씀 전해 주셨고요.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증시 상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증시가 괜찮아서 정리하시기가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날이 더 할 말이 없어요. 뭐가 하나가 올랐으면 아 이 섹터가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 같이 확 올라 버려 가지고 뭘 해야 돼 무슨 섹터를 해야 돼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시장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관련 주가 오른 게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카카오요. 왜냐하면 우리 지수가 생각보다 더 허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도 있었겠지만 사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상반기에 경기 피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또 이제 우리가 내구제와 관련해서도 소비가 줄어들 거란 전망은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올해 내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반번 반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7월까지 지수가 3300까지 땡길 수 있었던 부근에는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신성장주가 그 자리를 반도체나 자동차 부재한 걸 메꿨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구제가 조금 쉽지 않다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시장에 굉장히 버팀목을 해줬던 이 플랫폼들이 규제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 지수가 다른 국가보다 더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내구제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 우리도 이제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이 플랫폼은 반등이 나오려면 규제가 확정되든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감이 세 번째 주까지거든요. 21일인가 마지막 주에도 또 플랫폼 관련된 것들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규제가 확정 거기서 다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또 어제 김범수 의장 나와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주식 빠진 거 어떻게 하냐. 본인이 손실 제일 클 텐데 그래서 국감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장 정리해 주신 박재영 차장님 한국투자증권에서 오셨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